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국 최대 송이 산지인 영덕에서는 이달 들어 본격적으로 송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말 송이 생산이 절정을 이룰 걸로 예상됩니다. 영덕 송이가 제철을 맞으면서 산림조합 공판장에 송이 채취 농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별장에는 지난 가을 향기를 품은 송이가 바구니에 한가득 담겼습니다. 10월 첫째 주 송이 1등품 수매 가격은 30만 원 중반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가 장기간 지속돼 수확은 다소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기온이 떨어져 하루 1톤씩 소확하면서 생산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영덕은 전국 최대 규모 송이 산지로 지난해는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크게 줄었지만 올해는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덕 송이의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액 대별 소포장 판매를 활성화하고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과 홍보 예산도 대폭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송이산 가꾸기 사업을 매년 30헥타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덕 송이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브랜드와 패키지 디자인을 개발해 영덕 송이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영덕군은 판로 확대를 위해 영덕 송이 한바닥 행사를 열고 영덕 국민운동장과 영예휴게소에 송이 특설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지난 2020년 포스코 포항 제철소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집진기 배관에 빨려들어가 추락해 숨진 사고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려 3년여 만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가 불행한 사고에 해당할 뿐이라며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9월 포스코 포항 제철소 소결 공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이 노동자는 집진기 배관을 보강하는 작업을 하던 중 낡고 부식된 배관이 부서지면서 배관 안으로 추락했고 부서진 배관 내 날카로운 절단면에 안전줄이 끊어지면서 가동 중인 설비에 빨려들어가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 3년여 만에 내려진 1심 선고.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관계자와 포스코 홀딩스 관계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는 불행한 사고에 해당할 뿐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망 사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작업 중 설비를 정지했어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외판의 마모도가 50%를 넘어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작업 표준을 지켰다면 파손될 가능성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작업 중 설비를 정지했어야 했다고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장은 피해자가 작업 방식을 잘 따랐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예정된 작업 지침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고, 안전줄 역시 절단면에 끊길 수밖에 없었다며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당시 공장 책임자와 포스코홀딩스 측 관계자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노동계는 기업에 면제부를 주고 노동자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문 내용을 검토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한 달여 만에 재개된 포스코 노사의 임금 단체 협약 교섭이 어젯밤까지 진행됐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포스코 측은 기본금 16만 2천 원 인상, 일시금 600만 원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지만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교섭 결렬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울진 후포항 동쪽 해상에서 10명이 타고 조업 중이던 84톤급 그네통발 어선에서 60대 선원 한 명이 와이어로프에 머리를 다쳐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울진 해경은 함정과 헬기를 이용해 부상자를 긴급 이송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여서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주지역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 체육회의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해 경주시의 공개 사과와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운영 위탁을 철회하고 인권침해 전수조사 정례화와 피해 선수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 4분기 지역별 중대재해 집중관리를 실시합니다. 집중관리지역은 포항을 비롯해서 경기도 안산, 평택, 전남목포, 전북군산, 대전 등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했거나 증가한 9곳입니다. 2023 포항 취업박람회가 오는 11일 오후 1시 반부터 5시까지 만인당에서 열립니다. 현대 IMC, 에코프로EM 등 지역 53개 회사가 참가해 423명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고, 포스코, 에코프로BM 등은 채용 상담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오늘부터 15일까지 황남동 고분군 일원에서 도시원예전인 황금정원나들이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전시장에는 10개 국가를 상징하는 꽃 조형물과 도시원예정원, 관광객 체험관이 마련됐고, 야간 조명도 설치됐습니다. 경상북도 건축대전이 모레까지 포항철길숲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전통과 미래의 만남 빛과 건축을 주제로 한 이번 건축대전에는 건축문화상과 학생작품 공모전, 대만 타이중시 건축사공회 작품전, 건축특강 등이 마련됩니다. 한편 경북 건축문화상에는 구미의 한 반도체 공장직원 복지관인 배경이 되는 건축이 대상을, 구운 대나무를 입혀 편안한 공간과 조형성을 살린 포항흥해랑 등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단풍 절정 시기는 10월 하순부터 11월 초로 예상됩니다. 산림청은 올해 7월에서 9월 평균 기온이 오르면서 지난해보다 이틀가량 늦게 단풍이 시작될 걸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설악산은 10월 23일, 주황산과 804는 11월 2일 단풍이 절정을 이룰 걸로 내다봤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